반갑습니다. 메가스토드 학생 여러분. 수학 꼭 겸왕 것자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고2지만 이제 앞으로 예비고삼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여름방학만 지나면 사실은 선생님이 현장 강의 수업할 때도 고2 학생들한테 예비고삼이라고 하면 약간 좀 불편해하거든요. 벌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놀리듯이 예비고삼이라고 얘기해줬는데 사실은 예비고삼이 뭐 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 바로 예비고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는 지금 아직은 고2 반 겨우 지났으니까 수능 볼 때까지는 이제 1년 반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학년들보다도 2학년들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방학 때 중요하다고 알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짙어져요.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여름방학은 일단 시간이 좀 짧습니다. 보통 3주 기간인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말고사 끝나는 기간까지 기말고사 끝 이후 2주간 놉니다. 이건 3주가 아니고 5주라고 잡으셔야 돼요. 이미 방학이 시작하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벌써 2주를 날린 상태라서 불안할 텐데 이미 여러분이 그 수능 시험 범위에 임박해서 범위를 거의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3주가 남았고 5주가 남았던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문의가로 좀 구분해 볼게요. 문과, 이과. 지금 이게 학교 진도 맞춰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진도가 천차만별이거든. 선생님이 문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과는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적분을 미적분 1을 끝낸 학교가 있어. 완료된 학습교가 있고 미적분 1을 지금 도함수까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도함수까지니까 중간만, 반만 끝내는 학교가 있을 거야.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적분이 다 끝났겠죠. 미적분 1이 끝나고 확통을 중간까지만 확통을 중간 정도만 해결해 놓은 학교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학기 때 미적분 2가 진행될 거고 기백도 한 학교가 일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의과는 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최악이죠. 미적분을 반만 끝내는 학교는 그냥 1, 2원치 너네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학교 커리큘럼인데 여러분이 문과든 이과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학교 진도에서 자유로워지세요. 학교 진도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져라. 학교 진도 따라가다가 여러분이 이미 수 2는 다 까먹은 상태고 이과 학생들은 기백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은 절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학교 진도에서 자유로워 절하가 선생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이 지금 에비고삼이기 때문에 수 2 공부하세요. 문과 수 2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은 전부 다 지금 미적분 툴을 하고 있잖아요. 미적도 물론 하셔야지. 미적도 물론 하셔야죠. 기백도 하셔야 돼요. 확통도 하셔야 돼요. 이과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그런 불평할 거면 이과 가면 안 되지. 이과는 원래 공부하는 양이 많은데 수학이. 문과보다 월등하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고2부터는 모의평가 아니고 학립평가를 치르게 되겠죠. 학립평가를 치르게 될 텐데 아마 1학기 때 시험을 보던 그 체감 점수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왔을 때 충격이 심해질 거예요. 나 이제 고3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고민도 털어놓을 때가 됐고 항상 매년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예비 고2나 아니면 예비 고1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같이 학습하는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만 고3의 임박한 학생들한테는 좀 더 현실을 많이 이야기해주는 편이거든. 여러분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올 거고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당장의 예비 고3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예비 고3들이 전부 다 학원가에 몰려서 학원 개강에 맞춰서 12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일제히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수투를 다시 하고 미적분을 다시 하고 그 기간을 조금 더 땡기라는 거죠. 지금 미적분, 지금 수투 개념 정리를 다시 해놓으면 겨울방학 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잖아. 남들이 모두 다 하는 공부에 맞춰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공부는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론 불안하지 않고 상당히 희망적으로 나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한 용기도 물론 필요한 시점이지만 조금 더 현실을 빨리 자각해서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남들이 겨울방학 때 하는 걸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방학이 3주 기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여차여차 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면 다음 학기 기말 중간고사가 준비 기간이 바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1학기 때 중간고사 시작되는 그 텀보다 지금 훨씬 짧죠. 이번에 특히 또 추석 연휴도 길기 때문에 추석 연휴 다 앞에 시험을 볼 거 아니니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 수험생들이 필사적으로 수능이 매달리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식으로 매달렸으면 좋겠고 조금 더 현실을 빨리 자각해서 왜냐하면 내가 학생 때 안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학생 때 조금 더 느슨하게 좀 안이하게 고의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고3 강의도 먼저 빨리 들어버리시고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일을 지금 좀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고3 직전까지 고3을 올라갈 때까지의 역할은 나의 역할은 여러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 고3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 강의를 좀 듣지 않고 고3에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니까 그 강의를 듣게 되겠지. 그리고 그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흡수력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나와요. 인연이 닿는 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여러분 현실을 좀 빨리 자각해서 훌륭한 예비고3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번 여름방학 건강 좀 관리 잘 하시고요. 충실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